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로블록스 입니다 노력하자 로블록스 펑킹 프라이드구요 일단은 어 없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겼으니까 하지마 음 음 뭐 이 사람은 깰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보내 보자 무게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쩡툼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골랐다고? 아 안 된다 어 귀요미가 있는데?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귀요미가 나와서 이렇게 춤췄는데? 맞나? 사람은 맞겠지 개고수일 줄 알았다 누가 봐로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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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틀리더라도 저거 굿말고 가장 좋은것만 많이 나와도 2개 거든요 야 근데 쟤 왜 눈이 왜 저렇게 커 내가 위에 올라가서 뭐 쟤가 춤추는건가 본데? 쟤가 춤추는건가 본데? 저정도 힘이면은 어떻게 하지? 나 이길 수 있는거 맞나? 아 아 아 한개 틀렸다 패개요? 근데 내가 이기는거 왜지? 왜지? 내가 초보때 요거 겁나 많이 했었거든 그나마 적절하고 그나마 연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집중력 좀 높이 갈때 요게 가장 좋았어 와 자꾸 이게 벌어져 오케이 끝 나 연습할때도 예전에 저걸로 했고 저는 미스가 높더라도 연타할때 씩만 나와도 됐었거든요 뭔가 또 이겼다 어 어 14네? 연승이 나왜 14연승이 어 어 어 어 나와서 여기서 0이 있죠? 1 1 1로 해서 보여주시지 어 사람없는거 가서 해야겠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 쯤에서 솔로돼야 안오냐? 안온다 다행이다 해볼게요 아 맞네 모자 앞으로 가면 뒷발차는데? 안고 이거는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아우 됐어 갔으면 됐어 오케이 그래서 0 0.5 그 다음에 땅땅 보자 땅 h i a 요 맞나? 맞네요 요렇게 다.. 어 뭐야 이 픽걸 댄스? 이건 또 뭐야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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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니깐 안으로 사람 들어갔거든 뭔가 어려운 거 뭐 없나? 어? 요게 꺼 온 거 같은데 요거네 기본으로 가야지 아 요거 눈뽕이란 말이야 이거는 안 되는데 잠깐만 나 했냐? 아 0.5 했었지? 오오.. 깜짝 놀랬네 오 진짜 오듬이다 4분? 맞니 저거? 해볼게요 아 아 아 오오씨 금신 나갔어 노래 자체가 지금 난이도도 상당해요 연타 방금 맞네 근데 이건 쉴 타임이 있어서 좋다 나이스 어머 이렇게 떨어져 나 근데 왜 이렇게 됐어? 나 머리가 없는데? 와 센즈 머리가 없다 와 센즈 머리가 없어 어 어 음 얘인가? 근데 아 아 아 음 보스트 트리스 아니네 아 팀은 아니고 뭐지 안 먹었네 이거였나? 클라우드? 클라우드는 아니고 얘는 누가 봐도 아니고 얜가? 아니야 아 진짜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인다니까 내가 어 뭐야 어 왜 3 2 1 도 1 2 2 2 2 2 3 3 2 2 3 템프 그런게 빠는데 근데 솔직히 템프가 난 뭔지 몰라 뭔가 요거 딱 끊는 속도가 은근 빨라 보라우는 타이밍에 빠르다 보라우는 타이밍에 빠르다 랄까 보라우는 타이밍에 빠르다 오빠라우는 타이밍에 빠르게 오 오 오 야 저거 세번 안틀렸으면 나 죽겠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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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지닝이 빠르다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어 끊는거 없고 반복되는 구간에도 좀 더 빨리 돼가지고 뭔가 시원시원하다 오케이 끝 자 오늘은 이렇게 반경프라이즈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하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안녕 오케이 적고 15년승이 최대 오케이 빠이빠이